이전에 나의 해방일지 우리들 블루스를 봤다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최근 보신 K-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신지, 또 한국 작품 중 최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정말 많아요. 많은 작품을 많이 좋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작가의 작가와 이 작가의 작가들은 그리고 이 작가들의 작가들은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공진호의 작가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작가들은 그 작가들은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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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많은 콘텐츠와 많은 감독님도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창호 감독님이랑 본중원 감독님의 작품도 되게 좋아했고요. 최근에 순석호 배우님이 나오는 작품들을 봤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배우들도 되게 좋았고요. 되게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 네, 호주 시작하겠습니다. 지민, 아이다이 나. 지민, 아이다이 나.